안녕하세요. 소방아카데미에서 소방관계 법규를 맡고 있는 임현희입니다. 이번에 기출문제집이 출간이 됐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기출정리 끝. 최근 5년간 소방관계 법규 기출의 재구성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집을 만들면서 제가 좀 역점을 둔 것은 일단 이 책에서 문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건문제도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개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이 기출문제에 관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정말 수험생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많이 연속이 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10월달에 시험에서도 출제된 공개된 문제를 보면 또 대부분의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 위주로 나왔던 기출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문제의 해설을 달 때 해설 부분이 좀 더 친절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면 그 해설을 가지고 충실히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 시험에 대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파트마다 그 문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그 문제 당장 기출된 문제의 정오만 맞추는 거에 끝내지 마시고요. 밑에 자세한 해설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설 내용을 꼼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을 충실히 학습을 하게 되면 기출의 지문이 몇 개가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죠? 시험의 특성은 법령에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에서 다른 지문으로 바뀌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특히 복습하실 때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관련 규정을 일단 꼼꼼히 정리할 걸 먼저 첫째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에는 시험의 특성상 단순히 나열된 것을 묻는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문자 암기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달면서 유로유로한 거는 이런 암기 사항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두 문자 암기 사항을 쭉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암기법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기법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고요. 딱히 준비된 암기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제시한 이런 암기법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잘 활용하시기를 첫 번째로 권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채시험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4가지 법에서 출제 비중이 공통적으로 25%씩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5문제 내외 정도가 소방기본법부터 소방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까지 전체적으로 5문제 내외입니다. 평균 5문제고 적으면 4문제, 많으면 6문제 이 정도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대신 법령의 시행령, 시행교칙까지 세세한 규정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암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출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하자면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공부에 강력을 둬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죠. 교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챕터 1번 총칙, 총칙부터.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총칙 부분이죠. 소방기본법 총칙 같은 경우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법 제정 목적이라든지 정의규정. 정의규정이 거의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나머지 기타 종합상황실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소방박물관, 체험관에 설립은 누가 하고 근거규정, 위임규정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바로 정의규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뭐뭐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매우든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물건을 말한다. 여기 쭉 나열된 사항은 우리가 소방을 해야 될 대상인 물건들이죠. 바로 소방대상물의 정의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박 부분입니다. 선박의 가로부분을 보면 항구에 매워둔 선박만 해당한다고 되었죠.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에서 배제가 되고요. 항구에 매워둔 선박에 한해서만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나머지는 뭐 건축물이든 차량이든 각종 물건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의 내용에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만 선박에 한해서는 항구에 매워둔 선박에만 해당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암기사항을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제가 암기사항을 적어봤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굳이 암기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중요한 항목, 항구에 매워둔 선박 이런 중요한 사항만 점검을 하셔도 사실은 문제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정확하게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건축물, 차량, 선박 등등등 해서 건차선, 구산인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중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번 지문을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소방대상물 앞에 특정자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소방기본법과는 관계가 없고요.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것을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방대상물의 정의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가끔 섞어가지고 나와서 둘 다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명확히 구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소방대상물은 소방을 해야 될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에서 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2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는 조금 전에 보신 문제를 기준으로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2번. 다음 중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건 아까 건차선 구산인물 이 내용에 적혀있진 않죠. 하지만 어디에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다? 뭐 서울시청이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선박 구조물은 용어의 정의에 들어 있고 3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쉽게 캐치가 될 겁니다. 바다에 항해 중인 선박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시험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3위 답입니다. 4번의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은 용어 정의에 나열된 사항이니까 옳은 질문입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에 관해서 일정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을 묶어서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자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탁받은 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리사무소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점유자라고 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는 자를 법적으로 점유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렌트했다. 그러면 렌트카에 소유주는 렌트카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렌트해가지고 제가 어딘가에 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은 없지만 이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에 해당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바로 점유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소유자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내가 세대로 산다 그러면 임차인이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